6월 말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가 275만 2천5백여 명으로 1년 만에 0.2%, 6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혁신도시가 개발된 김천이 3.3%,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,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선 예천이 1.6%, 7백여 명이 늘었습니다. 인구 구조를 보면 경제발동 인구는 포항이 전체 인구의 73%, 구미가 76%로 가장 많았고, 노인 인구는 의성이 전체 인구의 36%, 군의가 35%, 영양 32% 순으로 높았습니다.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도내 외국인의 24%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.